다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저희 로테 7선과 함께 멋진 경기 펼쳐주신 선수들, 감독님들, 코칭 스태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팬들의 응원과 사랑이 선수들에겐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사랑을 가득 받은 수상자는 누구일지 발표하겠습니다 2017-18 전관장 프로농구 시상식 개토레이 인기상 총 5,462표를 받은 원주 DB 디온테 버튼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디온테 버튼 선수 오늘 굉장히 바쁩니다 벌써 이 권한인데 디온테 버튼 선수는 올 시즌 팀의 정규 경기 우승을 이끌며 맹파력을 펼쳤습니다 디온테 버튼은 실력을 바탕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까지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특히나 또 이상의 100% 팬들을 투표로 선정이 됐다는 점에서 버튼 선수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survived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KBR 축하합니다. 이 award은 KBR 가장 유명한 선수입니다. 지금 어떤 생각은가요? 네 역히나 또 짧은 소감이었습니다 뽑아주신 모든 팬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이 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는 소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버튼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